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 참 고마워해야 됩니다. 폐암이 발견되면 여러분 한 달 안에 수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료 사태 이전에 그리고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은 내 생전에 어떤 종류의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사명감이 불타는 그런 의사들이 많았습니다. 그 덕택이 여러분들 암 생존률이 어마어마하게 한군이 높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편리함이나 이익에 따라서 매사를 보려고 하죠. 가장 정직한 통계는 수술 대기 시간인 겁니다. OECD 평균처럼 의사 수가 적고 말고 많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처럼 수술 대기 시간이 짧은 나라가 어딨냐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아 너가 좀 다 정신 좀 차려봐라. 대한민국처럼 수술 대기 시간이 짧은 나라가 어딨냐 이야기죠. 맹장수술인은 백내장이든 뭐든 간에 그냥 뭡니까 전문의를 밥 먹듯이 만날 수가 있는 나라고 수술 대기 시간이 엄청나게 짧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당연히 여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정부가 밝히지 않은 OECD 보건 의료 통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오래된 2019년 자료입니다마는 인구 10만 명당 입원 환자 단위 보시게 되면 유방암 생존율이 OECD급 평균 84.3보다 한국이 좀 높죠. 그래도 미국보다는 여러분 뭡니까 낮습니다. 일본보다 낮고 프랑스보다 낮고 독일보다 조금 높네요. 자궁경부암 생존율이 한국이 77.3입니다. OECD 평균 65.5보다 좀 높지만 자궁경부암 생존율은 한국이 입원 환자 대비 77.3으로 가장 높네요. 대장암 생존율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이 71.8 OECD의 62.1 가장 생존율이 높습니다. 단년 톱 수준입니다. 유방암 생존율 86.6 OECD 평균 84.3명 자궁경부암 생존율 77.3명 OECD 평균 65.5명 대장암 생존율 인구 10만 명당 72.8명 거의 톱입니다. OECD 평균 61.2명 직장암 생존율 대한민국 71.1명 인구 10만 명 생존자 OECD 59.8명 압도적 일정이지 않습니까 폐암 생존율 21.1 OECD 평균 17.1 일본보다 낮지만 두 번째로 높네요. 위암 생존율 외암 생존율은 한국이 압도적일 겁니다. 외암은 여러분 한국이 68.9명 인구 10만 명당 OECD 평균 29.6명 일본 60.3명 프랑스 26.7명 독일 33.5명 미국 33.1명 한국이 압도적으로 생존율이 높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반성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낮은 숙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로진이 혁혁한 공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여러분들 나아진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아 백혈병 생존율 한국이 84.4명 OECD 평균이 85.6 이게 소아는 여러분들 OECD 평균은 좀 낮네요. 미국이 89.9 일본이 87.6 프랑스가 88.6 독일이 92.1 한국의 여러분들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아마 암이 위암일 겁니다. 68.1 아마 임상 경험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굉장히 탁월하네요.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고퀄리티의 여러분들 의로를 누려온 겁니다. 백내장 수술은 OECD 평균 대기일은 백내장 수술은 한국 수술에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뭐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OECD에는 129일을 대기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제로입니다. 원하는 날짜의 전문의 진로 상시 가능 의로 접근성은 갱이로운 수준인 겁니다. 스웨덴이 48일 노르웨이가 캐나다 가지는 66일 노르웨이가 108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OECD 평균이 129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한국은 제로입니다. 한국은 제로. 오늘 부산의대를 나오시고 30년 내과 개원으로 활동하시는 김홍식 원장선생님 배산 메디칼내과 원장으로 계신 생존유라고 관련해서 글을 기구하셨네요. 한번 보시죠. 필수 의료 패키지를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하던 OECD 의사수 그 의사수가 우리나라 2.5명의 2배가 넘는 5.5명의 오스트리아에서도 고관절 치안술을 받으려면 진단받고 1년 6개월이나 대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수가 4.3명으로 평균을 훨씬 상위하는 덴마크에서는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으려면 1년 7개월을 수술 대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절이 기다리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부를 겁니다. 외국에서는 1년 넘게 대기해야 하는 수술을 우리나라에서는 휴대폰 개통하는 정도 은행 계좌 개설하는 정도로 쉽게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OECD 의사수 통계가 얼마나 무의미한 자료인지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의사수가 과연 적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한 국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OECD 주요국의 의사수와 수술의 대기시간 이런 붉은색이 대한민국 인구 천명당 2.5명 오스트리아 인구 천명당 5.5명 한국 이름 인구 천명당 의사수와 적은 나라입니다. 여기 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이 뭔가 아닐까 수술별로 대기시간입니다. 푸른색이 백내장 수술입니다. 덴마크 보시기 바랍니다. 600시간 기다려야 되고 오스트리아 이름 570시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푸른색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입니다. 한국은 제로입니다. 영국은 71일 71시간 대기해야 되고 네덜란드는 30시간 호주는 32시간 이탈리아는 24시간 덴마크는 17시간 스웨덴은 23시간 스웨덴은 47시간 노르웨이는 100시간 대기시간 100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1위입니다. 100일 개정하겠습니다. 영국은 71일 네덜란드는 30일 호주는 32일 이탈리아는 24일 덴마크는 17일 스웨덴은 23일 스페인은 42일 노르웨이는 100일 오스트리아는 130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관절 치안술 고관절 치안술 노란색입니다. 한국은 거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영국은 100 뭐죠 118일 호주는 214일 덴마크는 46일 오스트리아는 570일입니다. 570일 맞죠. 대기시간 대기일 대기일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이 사실을 파악하는 건데 이런 아주 간단한 여러분들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한국의료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의사수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의사수 때려 부어야 되는데 대기시간은 거의 한국이 제로입니다. 한국이 그냥 바로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배운 사람들이 참 어떤 사람인지 회의적일 때가 많아요. 여기 보시죠.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저에게 오시는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제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음식점으로 해서 빌딩을 두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사들이 자신들의 청춘을 가라앉는 정렬로 음식점을 했다면 또는 다른 지구를 선택했다면 아마 빌딩 몇 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49년생 산부인과 의사가 올립니다. 비급여 분야에서는 부자가 나오겠죠 의사분들이 그러나 급여 분야가 전문인 그런 의료가에서는 부자가 나오기가 어렵죠. 가끔 가다가 의과대학 교수분이 얼마를 받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얼마를 받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기관이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드릴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트레이더스 뭐 이게 아마 할인 매장이죠. 음식 조리하는 아주머니가 코로나 얘기를 하다가 의사들을 두고 지 애비가 죽어 나가봐 안 돌아오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시뻘기게 열을 내리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사람들이 없었으니 지금 의사들이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준다 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싶지도 않을 테니까 그냥 수준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우리가 고마워했는데 이렇게 하면 정신나간 사람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한 분이 좀 이견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아마 예과생들 가운데 다시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좀 더 좋은 인서울 쪽으로 가려고 그걸 지적한 겁니다. 예과 1학년 2학년 중에 이번에 의과대학을 증가시킨 30교에서 정원을 하지 않은 서울 시내 10개교로 과반 이상이 지나갈 거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한 학년이 3천 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1,500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군의관과 공부의 수급 등이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아주 새로운 견해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이번 기회에 그냥 휴학해가지고 공부 다시 해서 워낙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나은 그리고 훨씬 더 의료 수련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대로 옮기는 학생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천 명이 1,500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년 전공위가 복귀하지 않으면 의대 시행이 두 배 늘어나기 때문에 전공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전공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들이 진료와 강의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이야 진료만 하고 있으니까 버티는 겁니다. 아마 내년 초에 교수님들이 파업을 하거나 많이 그만둘 겁니다. 내부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재수해서 인원을 증가하지 않은 의과대학으로 학부를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련병원이나 실습 안경을 생각하면 자기 대학교 졸업생들을 진짜 도저히 수련병원으로 인정 못할 곳으로 가야 되는 의과대학의 일곱 군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웃기는 것은 그 불량 의과대학들의 정원을 몰빵했다는 게 코멘트입니다. 아주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된 곳에 의료 교육이 부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 내부적으로는 다 알겠죠. 다 헌하니까 여기 두 가지를 병행하기가 힘들라는 것은 아주 잘 아시네요. 전공의들이 진로 강의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진로는 물론이겠지만 강의도 마찬가지였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지켜온 주축이 의사들이라는 사실을 표에만 눈이 먼 정부와 선동당한 국민들이 부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부가 주도권을 지면 질수록 의사들을 통제하려면 할수록 젊은아에서 다른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안전한 진로만 선택할 것이고 소위 필수 이론을 빠르게 고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몸에 배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품 가격을 올리면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 그걸 예측을 잘 못하면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개 생계를 유지하는데 자기가 돈을 벌여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이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아는데 익숙하죠 모르면 망하니까 윤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여러분들 행동할 것이다 이걸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갑이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엉터리 의로 의과대학 정원정책을 발표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다 크게 이런 게이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강제력이란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공권력을 발휘하게 되면 젊은 의사들이 다 도망가버릴 거야 이런 걸 깊게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 엎드려진 물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들하고 민노총 근로자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의로 서비스를 본인이 집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게 엄청난 힘인 겁니다 내가 수술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는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굉장히 망각했던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마지막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이란 것은 본인들의 진태문제하고도 만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포전관리하면서 그게 뭘 이야기 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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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